흥보시 채만식 한 편짝 손에다는 나무 도시락을 한 개 다른 한 편짝 손에다는 두 옵들이 정종을 한 병 이렇게 이야기 허두를 내고 보면 첩격 중산모자에 기세는 가와를 꽂은 모닝 혹은 코트에 기름진 얼굴이 불과하여 입에는 이쑤시개를 물고 방금 어떤 공식 축하연으로부터 돌아오고 계신 모모한 공직자 영감이나 또는 동네의 유지명 마가씨 한 분을 소개하는 줄 알겠지만 실상인즉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저 심상소학교의 소사 현서방의 거동인 것입니다 교장선생님이 아침에 코트를 입고 나오시길래 아마 어디 예식에 참례를 하시나 보다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점심 후에 잠깐 나가셨다가 이내 돌아오시면서 그 길에 받아가지고 오신 도시락과 정종을 술을 본 뒤 한 모금도 못하시는 어른이라 마개도 뽑지 않은 채 도시락은 반찬 서너 가지 젓가락이나 뜨시다 말고 내주시는 그 도시락과 그 정종이었던 것입니다 옷같이 하얗고 기름이 지르르 흐르는 1등 정백미에 알 굵고 보드라운 밥도 밥이려니와 반찬이라기보다도 아이들이 굿잎으로 좋아하게 생긴 고소한 반찬들이 귀물스러워 현서방은 우선 먼저 딸년 순동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언제고 학교에서 나가 석양 무렵에 집에 일각 대문 안을 햄 받은 기침과 더불어 순동아! 부르고 들어살라 치면 기침 소리 부르는 소리보다 먼저 발자죽 소리가 아버지의 돌아옴을 알아듣고서 벌써 그 알량스런 다리로 잘름잘름 대문깡까지 뛰어나와 아버지! 하고 매달리는 그 병신 딸년 불쌍하고도 사랑스런 딸년 순동이던 것입니다 여느 제 시간에 돌아가는 것도 그대도로 반가워하거든 황차! 때아닌 시각에 손에는 맛있고 귀한 음식을 들고 짐짓 아무 소리도 없이 마당 안으로 들어서게 되면 글쎄 얼마나 반가워하며 얼마나 좋아할 것인고 얼마나 맛나게 먹을 것인고 마침 일이 다행하느라고 우편국에다가 급히 갖다 붙이라는 공문 하나가 생겼습니다 안동 육거리와 제동이 얼마 산 거가 아니니 우편국에 가서 공문을 붙이고 돌아오는 길에 잠깐 집을 들르면 될 것이었습니다 하기야 어버이의 마음이 자식에게 고르지 않은 법이 없어 아들놈 순석이도 뒤미쳐 생각이 났고 또 은근히는 마누라도 생각이 났고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딸년 순동이가 아니고 단지 아들놈 순석이나 마누라만을 위하자는 노릇이라면 더욱이 오늘이 스무 하루 월급이겠다 천천히 있다가 월급 봉트나 받아가지고 향용 퇴근하는 저녁나절에 돌아갈 것이지 구태라 이렇게 바쁜 틈을 내어가면서까지 길품을 매고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튼지 그리하여 남이 먹다가 물린 음식이니 가난은 하지만 끔찍한 정성과 사랑이 담겨진 한 납대기의 도시락이었습니다 그 나무 도시락을 한 편짝 손에다 들고 다른 한 편짝 손에다가는 정종병을 들고 시방 현서방은 분주히 운영구감 넓은 길을 제동 내거리를 향해 올라가고 있던 것입니다 5월도 스무 하루니 바람은 훈훈함을 지나쳐 검정 고꾸라로 된 양복이 저욱이 더울 지경입니다 하늘은 이름조차 5월의 하늘 한껌 맑고 푸르렀습니다 운영궁의 문앞들과 담장 안으로는 잔디야 솔폭이야 버드리야 모두 새삼스러운 듯 눈이 부시게 연푸른 새잎들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바쁜 걸음이요 또 매일같이 오면서 가면서 보완한 풍물이지만 무심한 중에도 마음이 끌려 하도 좋게 푸르는 고궁의 초록애로 현서방은 어느덧 눈을 돌립니다 봄을 보내고 마침 여름을 맞이하려는 첫 녹음은 여승 20 안팎의 젊음과 같이도 싱싱하여 보고 지나는 현서방은 오랜 옛날에 언뜻 지나치고만 그 젊은 시절이 어렴풋이 가슴 속에서 소생이 되는 성식기도 했습니다 그 눈을 그대로 위로 올렸더 티끌없이 맑은 하늘을 우러러보는 마음은 하마 내가 시방 젊던 그날이거니 하고 흰머리가 히끗히끗 사십이 훨씬 넘은 나를 잠깐 잊어버린 만큼 더 한층 가슴이 설레는 것이었습니다 하늘하고 현서방은 그만 어느 겨를에 이 좋은 일기를 가져다 저편이 대단히 폐로워할 만큼 유린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십몇 년을 햇볕과 비바람에 찌들어 기미가 끼고 거무튀튀 그의 바탕인데 조는 듯 뜬 둥만 등 답답한 두 눈 위아래 노랑수염도 내시가 아닌 표적으로 마지못해 신용뿐이고 입도 그다지 푸짐하지 못하고 코도 그저 오래 줄인 빈대 형용이어서 말하자면 섭섭한 편이고 이렇듯 각 방면으로 미흡함을 홀로 재라서 대신하여 단연코 품풀이를 한 듯이 위대하게 큰 두 개의 귀 그리고 속일 수 없는 흰머리 이러한 창현이 고색질린 기상을 해가지고 5월의 하늘과 초록을 우러러 가슴에 청춘을 느끼다니 그들로 앉아서 당하기에는 잠온무시를 당할 불평이 없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풀가루가 희뜩 번뜩 시커먼 양복은 그나마 호주머니에다가 무엇을 그다지도 넣었는지 불룩한 것이요 설마 그 무게에 몸이 앞으로 숙었을 리는 없겠지만 허리는 꾸부정 다리도 꾸부정 국방색 운동화 뒤축을 지축지축 끌면서 걸어가고 있는 태도련이와 그 발뒤꿈치에는 뿌연 먼지가 쌍으로 완연히 연막을 치는 비행기 이상인데야 5월의 맑은 햇살은 그만 여지없이 유린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신발 뒤축을 끄는 걸음걸이는 현서방 스스로도 매우 좋지 못한 버릇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가령 신발이 다른 데는 멀쩡하면서 뒤축이 몽땅몽땅 헤어지니 경제적으로도 여간한 손이 아니요 또 내가 생각을 해도 그렇듯 뒤축을 찍찍 끌면서 걷는 걸음 맵시란 그다지 점잖다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사람이 채모에 참 안 될 일이요 길을 지나다가 가끔 남한테 저런 정칠 녀석 하고 욕을 먹되 괜히 먼지를 퍼 일꾼 허물이 있으니 할 말이 없고 뭐 이로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욕 먹는담 말이 났으니 말이지 남은커녕 그의 아나 강씨 부인부터가 남편을 공박을 하는 마당일 것 같으면 우선 무엇보다 아휴 고 신발 뒤축 지끈지끈 끌면서 걸음 걷는 꼬락서냐고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이내 눈, 코, 입, 수염, 귀, 허리, 다리, 배꼽, 등 속에까지 쭉 퍼져나가곤 한다는데야 그만하면 다 알 조가 아니라고요 현서방은 그것이 좋지 못한 버릇임은 충분히 알고 있는 만큼 늘 그러지 않으려고 주의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철이 든 이유로 무릇 30년의 부단한 명심과 노력이로 돼 종시 교정은 되어지질 않고 주의를 해야 주의하는 그때뿐이지 딴 생각을 하면서 걷다간 어찌어찌 정신이 들어 볼라치면 이건 영락 없이 또 제 버릇을 고스란히 갖다 내고 있곤 하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방도 현서방의 두 개의 발뒤축에서는 길바닥을 끄는 족족 소담스러운 먼지가 쌍으로 풀신풀신 피어올라 일대의 기물다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자 벼랑간입니다 먼지나! 귓바퀴에서 꽥 지르는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 퍼뜩 돌려다보니 김주사 무슨 놈 걸음걸이가 그따위람? 헤헤, 근대 이 저녁 때면 해가 들어서 차차 어려우시겠습니다 이렇듯 말이 서로 승어물 없이 지내는 만큼 현서방과 김순사는 사이가 무관합니다 원, 한편이 소학교의 일개 소사요. 적어도 판인관 대우의 조선총독부 도순사인 경찰관인데, 지체를 무시해도 본수가 있지, 숭어물이 없는 건 무엇이며, 무관하답게 될 말이냐고, 혹이 붕괴를 하는지 모르겠으나, 일변 지체는 지체요. 상하의 구별이야 있다지만, 그래도 인정은 일반일 경우가 덜어는 없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도 중심 말이 괘씸하다면 어디 이런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현서방은 김순사와는 집이 문 앞 실골목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대문이 마주난 이웃간이어서 재작년 봄 김순사가 이사를 해오자, 다리야 병신일값에 같은 다섯살박이 동갑이라, 현서방의 딸 순동이가 우선 김순사의 딸 정자와 사귀어 동무가 되었고, 그것이 반년이 되어 양편집 안앗길이 교재가 생겼고, 다시 그 연줄로 현서방과 김순사가 면분이 두터워지고, 그러자 금년 3월에는 김순사의 딸 정자를 현서방 내 학교인 심상소학교에 입학을 시키는데, 7살, 8살짜리 애기들한테도 소위 입학난이라고 하는 얄궂은 순환이 있어 정자도 아마 어려운 것을 현서방이 크게 서둘렀었고, 그 덕에 무사히 입학이 되었습니다. 예로 말하자면, 제 외사촌인데, 아이고, 그 집 딸이거든요. 그러니 다른 아이들은 열 명을 제쳐놓고라도 이에 하나만은 기어코 뽑히게 해줘야 합니다. 라고 교장이나 수석 훈돈은 물론이요, 마침 얼굴 안은 개원이 있어서 부청까지 쫓아다니며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외사촌은 아니라도 이웃 사촌이라니, 아무려나 사촌은 사촌이겠다. 한즉, 현서방도 노상 거짓부렁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야, 그러나 거짓부렁을 했건 무얼 했건, 사랑하는 딸이 무사히 입학이 되었으니, 김순사네는 어쨌든 현서방이 고맙고, 고마우니 더욱 전보다 친근해질 밖에요. 이만하면 한 소사와 어떤 순사가 서로 좀 흉어물없고 무관이 지낸다고 하기로써니 과히 망발은 아닐 테지요. 김순사는 현서방의 손에 든 정종병을 건너다보고, 눈에 뜻있는 눈웃음을 드리우고, 한마디 근질이던 것입니다. 꼴깍 침을 삼킨 데서야 너무 근천스러운 말이고, 김순사도 술을 즐겨하는 호환의 한 사람인지라, 가령 현서방의 그 가난한 술병, 그놈에다가 차마 눈총을 들이지야 않겠지만, 아무려나 술을 본 즉, 주객다운 흥이 일지 않을 수가 없고, 인흥은 표정이 되어 얼굴에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던 것입니다. 약간 둔하다고는 하지만, 일찍이 소시적에는 적지 아니, 주도의 종사를 한 적이 있는 만큼, 그 방면에 인정의 기미쯤, 못 알아챌 현서방은 아니었습니다. 머립쇼, 저야 먹기나 허나요? 어디? 현서방은 술병을 슬쩍 쳐들어 보이면서, 눈을 찌긋 입은 희죽, 예, 김주삽쇼, 하고 은근히 충동이를 놓습니다. 미쳤나? 괜히 근무 중에. 김순사는 말로는 다 이렇게 엄숙해도, 같이 써 희죽희죽 웃음은 유혹이 반가운 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신, 도시락이 어디 격인가? 저놈에다가 척 그냥 고기를 한 근 사서 들고 가설랑, 마누라더러 바글바글 지질해서 놓고, 한 잔 쭉 석양배로 다가, 하고 연방 운치를 뒀습니다. 물론, 현서방도로 그렇게 하라는 한 사람의 꿈으로서의 취미로운 지도입니다. 현서방은 그러나 감히 생심도 못할 노릇입니다. 그럼 내 이거 가지고 올라가서 댁에 두어 계시니, 예, 김주사. 싫어, 일 없어. 괜히 그러십니다. 이따가 잠깐 저녁 진지 잡수로 올라오세요, 예, 한 잔. 그래 그럼, 내가 고기는 한 근 사지. 사서 저녁 먹을 때 지저놓고 부르 계시니 건너와. 이번엔 현서방에게 있어 대단히 흥기로운 유혹입니다. 그러나, 저요? 아이고, 번연이 안 먹는 줄 아시면서. 안 먹나? 못 먹지. 먹고 싶어도 딱장 때 마누라가 무서워서. 그러지 말고, 이따가 부르거든 건너와. 내가 다 마누라한테 발명은 해 주겠시니. 아니요, 씨다. 저는 뭐, 그리고 아무턴지, 이건 시방 댁으로 올려다 놓겠습니다. 이 두 업들이의 정종 한 병이, 실상 현서방은 처지가 매우 곤란했던 차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생각하시고 고마히 주신 것입니다. 그것만 해도 비록 조그마한 술 한 병이라곤 하지만, 매우 소중하다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변 술이라고 하면, 김순사의 농담 맞다나, 마누라 강씨 부인이 무서워서, 차마 먹진 못할 망정, 보기만 해도, 가지가기만 해도, 반갑고, 재미있고, 흠겹고 하여 좋습니다. 해서 이놈을 시방 도시락과 더불어, 아무려나 소중스럽게 집으로 가지고 가기는 가던 것이나, 그러나 딱 했습니다. 마누라는, 술이란 명세 것이면, 우선 꼴만 보여도, 술 그것에 대한 반감으로, 남편이 저걸 아무 때고 먹을 터이니, 하는 불안으로, 그래, 시방씨에다가 미래치까지 미리서 끌어당겨서는, 벼락을 한바탕 내떨고야만 할 것입니다. 술 한 잔 냄새도 못 맡고, 단지 귀하고 고마이 생긴 술이라서, 술이란 이름 하나가 흥겨워서, 그놈을 집으로 가지고 간 죄로다가, 그 엄한 버력을 치르다니, 일변 생각을 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그러니, 그러면 또, 교장선생님께서 생각을 하시고 주신, 그러고, 무엇이 되었던 음식은 음식인걸, 함부로 거기 어디에다가, 집어내던져버리고 한대서야, 교장선생님께 대한 도리도 아니요, 더욱이나, 하느님이 무서울 노릇이라, 그것만은 차마 못할 짓이었습니다. 한즉, 그저, 관무사, 민무사 하자면, 누구 조금 안면 있는 사람이라도 만나, 생색을 내는 채, 인심을 쓰는 채, 선뜻 내주는 게 가장 상책일 판이었습니다. 하던 참이라, 마침 김순사를 만나, 그와 같이 처치를 하고 나서, 뒤미쳐 생각을 하니, 과연, 일은 두루두루 썩 잘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서방은 그리하여, 한시름은 로운 안심과 겸하여, 이웃의 도리로서, 모처럼 김순사를 한때나마 즐겁게 해드릴 수가 있게 되었단 기쁨으로, 몸은 거뜬거뜬, 제동 네거리를 왼편으로, 안동 육거리를 향해 총총히 가고 있습니다. 좀더 걸음을 빨리 걸어, 파출소 앞에서, 김순사와 수작을 하느라고, 잠깐 충그린 시간을 벌충하자 함인데, 그러나, 도리어 길품을 또다시 미워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저 앞에서, 계집아이가 두 놈, 등에는 란도세를 맨 채,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이리 밀치락, 저리 밀치락, 연방, 해망을 부리면서, 제재거리고 까불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둘이가 다 3학년에 다니는 학교의 학생들이었습니다. 두 놈은 거짐 바싹 당해서, 비로소 현서방을 알아보고 까르르 웃으면서, 한 놈은, 부교장? 하고 한 놈은 또, 부교장 경예! 하면서 사나이들처럼 조그만 손을 쳐들어, 다방 머리에 귀 위에다가 딱 붙입니다. 현서방도 얼른 기착 자세를 하면서, 경예! 하고, 술병을 모자챙에다 올려다 댑니다. 그러고는 한바탕, 재미스럽게 웃습니다. 소개가 늦었거니와, 현서방은, 학교에서 현서방이요, 소사요, 또 한 가지, 부교장이란 직함이 있습니다. 어떤 회사에 오래 다닌 소사에게는, 어느 겨를에 부사장이란 별명이 생깁니다. 또 어떤 경찰서에 오래 다닌 소사에게는, 어느 겨를에 서장 대리란 별명이 생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학교에 오래된 소사에게는, 저절로 부교장이란 별명이 생깁니다. 현서방은 올해 꼬박 열아홉 해째 학교의 소사입니다. 그동안에 교장이 여섯 번 갈렸고, 교사는 세 번을 고쳐지었고, 10년쩍엔 10년속근의 표창을 받았고, 15년쩍엔 15년속근의 표창을 받았고, 이제 명년이면 20년속근의 표창을 다시 받을 차례입니다. 그런 만큼 학교의 역사 속에 들어서는 아주 휑합니다. 암후의 염분에는 암후교장이 새로 부임을 했고, 암후의 염분에는 암후교장이 아무 곳으로 전근을 했고를 비롯하여, 교원들의 진퇴며, 졸업생의 수요하며, 교사를 고쳐짓던 것이며, 운동회를 하던 것이며, 그 밖의 무엇이고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두 개의 귀로 더불어 기억력이 퍽도 위대하던 것입니다. 이 좋은 기억력은 그와 같이 과거의 일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더욱 현지에 유효하여 아이들을 3학년부터 그 위로는 이름을 모조리 다 외우고 있습니다. 길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청 만나면, 조금도 주저없이, 너는 몇 학년 무슨 조에 암후교? 라고 알아냅니다. 그것뿐인가요? 그 애네 집 동네까지도 대강은 다 알고 있는데요. 해서, 시방 이 두 아이만 하더라도, 둘이 다 3학년 송조인데, 하나는 눈 큰 놈이 윤수네, 또 하나 얼굴 갸름한 놈이 최복희, 그리고 집은 바로 원골 휘문학교 앞이요, 같은 이육관이고, 이렇게 횡안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로만 친다면, 부교장커녕 아주 교장도 좋습니다. 물론 낡은 소사를 가르쳐 부사장이니 서장 대리이니 부교장이니 하고 부름은, 영원히 그러한 주위에 오르지 못할 운명인, 한낱 하인에게 대한 상전의 식구의 동정과 하시가 한데 섞인, 일종의 짓궂은 농칭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현서방의 하나여, 그러고 학교의 아이들 가운데, 다대수의 소년소녀들의 하나여, 그렇듯이 미묘하고도 까닭스러운 의미로서, 부교장이라고 불리고 부르고 하는 게 아니라, 진실로 그 어린 아이들이 사업시 단순한 동심으로부터, 우러나는 하나의 애칭이던 것입니다. 하되, 오로지 그것은 현서방이 끔찍이도 아이들을 귀여워하는 때문입니다. 현서방은 너털 웃음을 웃으면서, 허리를 흔들고 두 아이는 자지러지게 깔깔 웃으면서, 양편으로 하나씩 현서방의 너벅다리를 안고 매달리고 하다가, 고놈들이 빠꼼이 올려다보면서, 벙글벙글 웃는 얼굴을, 그 유순하디 유순한 눈으로 깨우신 내려다보던 현서방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이 애들 3학년 송조는, 벌써 아까 아까 2시에 파했는데, 그런데 시방 4시가 거진되었는데, 이 애들은 여태 이렇게 길로 다니면서 놀고, 그건 참 야단입니다. 근데, 근데 너희들? 현서방은 조금 걱정스럽게 그러느라고, 허리를 구부려 바싹 더 아이들의 얼굴을 들여다봅니다. 너희들, 집이나 안 가고 어디 갔다 오냐? 음, 놀러. 눈큰놈 순애가 먼저 대답을 하고, 그 뒤를 받아 복기가, 동무집에. 동무집에? 놀러? 어. 두리는 함께 고개를 연방 끄덕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못 써.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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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구, 동무집에 학교서 놀고, 그리고 학교 파하거든. 얼른 집으로 가야지. 오늘 일찍 파한걸 뭐. 그래서 옥자가 지의 집에 놀러 가자고 해서 간걸? 아이고, 그래도 못 쓰지. 아, 집에서 어머니석건, 아버지석건, 할머니석건, 기다리시면 어떡하누? 아이고, 우리 순애가 오늘은 웬일인고? 아이고, 우리 복기가 어째 여태 오질 않는고? 자행고에 다쳤나? 선생님께 꾸지람 듣고 벌을 쓰나 하시면서 걱정하시면 어떡하나? 저거 봐요. 저 커다란 버스가 다니고, 자동차가 다닙다 몰려오고, 자전거가 획획 댕기고, 마차가 댕기고, 안 그래? 다치면 어떡하나? 길로 댕기면서 놀다가. 헤헤헤, 그래도 여긴 일 없다누? 순애가 발로 길바닥을 가리키면서 고개를 내두르니까, 복희는 또, 그럼, 여긴 사람만 댕기는 길이니까, 자동차도 댕기고 못 온다누? 그러니까, 여기로만 댕기면 안 다친다고, 선생님이 그러셨어. 아이고, 아이고, 기트 건지고. 현 서방은 두 아이의 다방머리를 쓸어주자는데, 도시락과 정종병을 양편 손에다 갈라들어 놔서, 할 수 없이 손등이 손바닥 대리를 봅니다. 벌써 그런 걸 다 알고, 아이고, 기트켜. 기특한 게 뭐유, 부교장? 부교장, 도시락 어디서 놨어? 응, 기트 건지고 그 말은 착하고 똑똑하다, 그 말이고. 술도 있어요? 응, 이거 교장 선생님이 저기 예시에 갔다 오셔서 주신 거요. 부교장 먹으라고? 부교장 술 먹어? 술? 술은 안 먹어. 술이 쑤? 응, 아주 쑤고 나쁜 거요. 근데 왜 가지고 가? 이거, 저기, 누구 가져다 줄 영으로. 그러면 도시락은 맛있지, 부교장. 응, 맛있어. 맛있지. 부키는 여태 도시락 못 먹어봤나? 응, 순애는 먹어보고. 어, 그때그때 아버지하고 시굴 저기 저기 할아버지 시굴 가면서 차 속에서. 응, 그래? 이거는 그리고 차 속에서 사 먹는 도시락보다 더 맛있는 도시락이야. 좀 먹어보렴. 먹고 싶으냐? 줄까? 두 아이는 먹고 싶기는 한 눈치면서도 얼른 대답은 안 씁니다. 그러느라고 저희끼리 서로 바라보다가 현서방을 올려다보고 하면서 배식배식 웃기만 합니다. 그래, 좀 먹어봐. 응, 반찬만 조금 먹어봐. 현서방은 술병을 길바닥에 내려놓고 도시락을 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어머니가 욕하게 길이서 뭐 먹는다고. 우리 어머니도 길이서 먹으면 거지래. 아이고, 아이고, 참나. 그렇지? 현서방은 비로소 크게 깨우치고는 연방 감동입니다. 아이고, 그렇구만. 아이고, 내가 깜빡 그만 잊었지. 그래, 그래. 길이서 뭘 먹으면 못 쓰고 말구. 그거는 거지나 그러는 것이요. 아이고, 맞네, 맞아. 그러나 현서방은 딱하고 마음에 걸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두 아이는 말은 그렇게 해도 종시 그 맛이 있다는 도시락을 좀 먹어보았으면 하는 여전히 호기스런 얼굴입니다. 그러한 얼굴을 보고서야 그대로 차마 돌아설 수 없고. 그렇다고 그 애들 말마따나 이 번잡한 길바닥에서 도시락 반찬 나부랭이를 꺼내 움줄움줄 먹인 데서야 생판 남의 집 귀한 애기들을 거짓 새끼 구실을 시키는 노릇이고 또 그 짓을 하고 섰는 나도 체면이 아니요. 차라리 도시락을 아직 먹어보지 못했다는 복희한테 반찬 넣은 것만이라도 저희 집으로 가지고 가라고 들려주어 보내는 게 그래도 낫기는 나을 편인데 수대 것이 아니요. 젓갈을 댔던 것이어서 그 역시 저의 부모가 불쾌히 생각할 게 뻔한 일이니 또한 난처하고 결단코 딸 순동이를 가져다 주겠다던 것이어서 조금치라도 아까운 생각이 들거나 하던 것은 아닙니다. 시방 현서방은 참으로 아이들을 오히려 만나지 않았더니만 못하다고 말이 나지 않았더니만 못하다고 어찌할 바를 몰라 뒤통수로 손이 올라가다가 문득 사방을 둘러봅니다. 마침 가까이 과자 가게가 하나 있긴 합니다. 그러나 슬픈 일로는 현서방의 수중에는 동전 한 푼도 지닌 게 없습니다. 언제라야 돈을 지니고 다니는 사람이었을까마는 오냐 내가 인재 인재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이따가 월급을 타거들랑 마누라한테 가져다 주기 전에 돈을 20점만 가만히 떼어서 잘 두었다가 이제 내일이고 모레고 맛있는 과자를 하나 앞에 10저너치씩만 사서 줄이라 꼭 그렇게 하리라 이런 결심을 단단히 하고서 현서방은 안 돌려 뇌는 발길을 겨우 돌려놓습니다. 잘들 가거라 응? 현서방은 몇 걸음 걷다가 도로 돌려다보면서 다시금 신치깁니다. 어 부교장 안녕 그래 그래 잘 가오라 이제 딴 데 놀러 가지 말고 어 이제 딴 데로 놀러 안 갈게 어이치 그러고 길 건너 갈 때는 자동차나 버스나 자전거나 마차나 오나 안 오나 잘 보고 건너가구 어 부교장도 잘 보고 건너가우 아무렴 그래야지 골목 안으로 들어서서 집 문 앞에까지 당도한 현서방은 집을 먼저 들를까 김순사네를 먼저 다녀 나올까 잠깐 망설입니다. 묻지 않아도 집으로 먼저 들어가서 한 시각이라도 빨리 순동이 이하 모든 애물들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한편 손에 든 술병이 절로 쳐들려 보이면서 그놈이 마세스럽습니다. 물론 이제 바로 김순사네를 가져다 줄 참이니까 애매고 조금도 꺼릴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누라야 어디 그러한 곡절을 미리서 알고 있나요? 위선 들고 들어가는 술병을 보기가 무섭게 발명을 들을 여부도 없이 이 마귀에게 날벼락부터 단박 한바탕 내리칠 건데요. 현서방은 더 망설이지 않고 김순사네의 지쳐둔 대문을 삐그덕 안중문에서는 밭은 기침을 햄 그리고 나서야 봉자가 있나 하면서 마당으로 들어섭니다. 앞뒷 문을 활짝 열어져 친 안방 운목계로 아빠빠빠를 입은 몸뚱이를 잠옷 얌전스럽지 못하게 포즈하고 누워 낮잠이 들었던 김순사네 안악은 그래도 잠깨 안하는 발과 푸수수 일어나면서 한 손으로는 크막한 쪽을 다스리면서 또 한 손으로는 무명시 박힌 왼쪽 눈에 눈곱을 비비면서 무성한 두 다리를 쿵쿵거리고 마루쩐으로 나옵니다. 그동안의 하마의 유정 같은 하품을 건강하게 두어 번 토한 것은 물론이고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휴 왔수 아휴 짬박 잠이 들었네 저 이거 현서방은 정종병만 내미는데 어쩌자고 저편에서는 도시락마저 받으려고 손을 둘 다 내벗칩니다. 사랑양반이 덜어 이렇게 도시락의 술병을 양편손에 갈라들고 돌아온 적이 있곤 해서 분명 그것인데 오늘은 그러자 현서방이 마침 파출소 앞을 지나는 것을 여보게 이거 이왕이니 우리 집에 좀 올려다 둬 주게 하고 심부름을 시킨 줄로 당당히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현서방은 그러한 저편으로 속상까지 짐작을 하고서 일을 당하자니 따끔한 질색을 할 노릇입니다. 질색이라니 시방 어엿하게 심부름하느라 수고했구려 하면서 둘을 다 받아들이자고 양손을 벌리고 나섰는데야 이건 당장 큰일 났지요 아니올시다 그것만 드리고 이건 안 드릴 거랍니다 하면서 도시락을 든 손이라던 뒤로 잡아당길 용기는 도저히 낼 수가 없는 현서방인 동시에 또한 처지이겠다 해서 꼼짝 못하고 두 가지를 다 빼앗기고 돌아서자 그만 펄신 주저앉아 엉엉 울고 싶을 지경입니다. 일건 정성스럽게 딸 순동이를 먹이자고 먹으면서 좋아하는 양을 보자고 허위단심 손에 들고 올라왔던 것을 달칵 그만 뺏겼으니 아까 길에서 만난 그 아이들의 경우와 달라 아깝고 섭섭한 것이거니와 이제 그네들한테 애꿎이 욕을 한바탕 먹어두었으니 억울하기까지 합니다.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서너 번이나 뜨시다가 내주신 거니 시방이라고 펼쳐본다면 먹다가 물린 표적이 단박에 드러날 터 하더라도 김순사네 안아기야 우선 당장은 남편이 몇 젓가락 뜨다가 말았나보다 심상이 여기겠지만 오래지 않아 김순사가 집을 올라오면 그제는 음식의 내력이 즉 현서방이 부주를 한 것이 밝혀질 터 하고 보면 영락없이 아니 나는 또 당신이 사시다가 올려보냈다고 뭐? 먹던 거야? 이처럼 망할 녀석이 있나 날더러 지 주둥이 됐던 도시락 찌끄러기 먹으라고 가져다 주더람 아이고 고얀 녀석 같으니 하고 괘씸히 생각을 할 테니 욕은 둘째로 잘못하다가는 볼기를 넙죽 맞게 될 터 현서방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딱해 죽겠고 기가 막혀 죽겠고 합니다. 가난한 도시락 한 납대기가 어찌하자고 천신히 돌아와 가지고는 아까 길에서부터 끝끝내 이렇게 공경과 슬픔을 주는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순동 엄마는 어디 나가고 없고? 남 가뜩이나 후회까지 나라고 돌아서서 나가는 현서방이 등 뒤에 대고 한단 소리입니다. 순동이 혼자 있나 보던데 좀 들여다보고서 또 내려가구리야? 예 들여다봅쇼 아우 이렇게 심부름해서 미안해 어떡하우? 오우 별말씀 다 하십니다. 저기 참 봉자 아긴 벌써 나왔습죠? 어 아까 오정전에 파고 나와서 아마 저기 밖에서 놀지 신발소리만 듣고도 아버지가 돌아오신 줄을 아는 순동인데 말소리가 빤히 들리는 두 집 사이겠다 벌써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현서방이 김순산의 대문을 뒤로 지치면서 나설 때 순동이가 일각 대문을 열어젖히면서 한편씩이 무릎에서 으그라붙은 다리를 잘름거리기가 답답하여 외다리로 깡총깡총 뛰어나오고 있을 때입니다. 부녀는 한꺼번에 순동아 아버지 현서방은 딸을 불끈 안아울려 볼을 비비며 내 이따가 도시락 사다지 하다가 목이 맵니다. 그 원망스런 도시락으로 하여 마음을 부지를 못하기에 안타깝다 못해 졸지에 그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과연 원풀이가 됨직하고 그래 속이 시원하여 금새로 현서방의 얼굴에서는 어두운 그림자가 거치고 명랑한 웃음이 가득 퍼집니다. 목이 맨 것은 그러므로 슬픔이 아니라 감격이었습니다. 순동은 그러나 웬 영문인지 모릅니다. 벼랑간 도시락이라니 혹시 과자라도 한다면 몰라도 또 그뿐만 아니라 도시락이라면 아버지랑 제 오라비가 학교에서 먹을 점심으로 생철 도시락 그릇에다가 밥과 콩자반 나부랑이를 담아가지고 그렇게 가곤하던 것을 그런 도시락밖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더 어리중절합니다. 도시락? 도시락 사다주? 응, 이따가 사다줄게. 어? 도시락도 팔어? 아무렴. 어디서? 저기 정거장에서도 팔고. 어? 그건 맛있어? 아무렴 맛이 참 좋단다. 응, 맛있겠다. 먹고파. 단지 어리광인 것이 아니라 먹고 싶은 것도 하도 많음직하게 생긴 얼굴입니다. 홀쭉하니 긴 화장에 해색한 바탕인데 눈이 기형적으로 크고 목은 가느다랗게 길기만 하고 앞으로 옥은 좁다란 어깨하며 선병질 일시 완연합니다. 응당, 간율할지 칼슘 제재를 먹였어야 할 것이지만 또 넉넉지 못하다곤 해도 고만 것을 대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무지하여 모르는 탓으로 그냥 내버려두기 때문에 아이가 마치 뽑아놓은 콩나물 생기듯 생겨가지고 육장 입만 궁금해합니다. 게다가 또 다리 하나가 병신이어서 올해 벌써 일곱 살이로 돼 학교는커녕 활발스럽게 나다니면서 일광을 쬐고 뛰놀고 하지를 못하고서 밤이나 낮이나 집안에만 틀박혀 있고 나여 가뜩이나 발육이 좋지 못합니다. 현서방은 하기야 학교엘 들여보내서 장차에는 끝까지 공부를 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 것은 그만해도 철이 덜 나서 그런지 남이 숭을 보고 아이들이 놀리고 한다고 학교란 말만 해도 생질색을 하며 마다고 하는데 억지로 어떻게 하는 도리가 없습니다. 순동이가 그렇게 쫓아나온 뒤를 바둑이도 따라 나온 것을 현서방은 순동이와 도시락에만 정신이 팔려 깜빡 모르고 있었습니다. 흰 바탕에 검은 점이 박힌 테리아 종자의 바둑강아지인데 요 놈이 현서방의 순동이 다음에 가는 애물입니다. 바둑이는 연심 반갑다고 밑에서 꼬리를 치고 해도 몰라주니까 샘이 자꾸만 나서 현서방의 다리를 타고 기어오르자고 듭니다. 그제서야 현서방은 알아차리고 아이고 우리 바둑이가 나온 걸 몰랐구나 하면서 안았던 순동이를 내려놓고 바둑이의 머리를 만져줍니다. 바둑이는 납작 땅바닥에가 엎드려서는 두 귀를 착 쳐뜨리고 좋아라고 꼬리만 내두릅니다. 자 들어가자 현서방은 순동이의 몸을 받쳐주면서 바둑이를 데리고 일각 대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엄마 어디 갔냐? 기도에 들어갔다오. 기도? 또 어디서 누가 알라? 어 저기 누가? 오빠는 아직 안 오고? 어. 아이고 순동이 혼자 심심했겄네? 응. 그래도 나비하고 바둑이하고 서이서 놀았다오. 나비는 눈을 굴리고 나하고 바둑이하고 구경하고 제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아나 듣는 듯이 검은 등에 입과 배와 아랫도리만 하얀 고양이가 한 놈. 마루쩐에 웃고 밀어서서 아웅하고 어리광하듯 옵니다. 어냐 애기하고 잘 놀았느냐? 현서방은 고양이를 또 등을 살살 쓸어줍니다. 요 놈이 현서방에 셋째 가는 애물이던 것입니다. 이렇게 마침 순동이가 저 혼자서 심심하여 있고 한참이니 그 놈 도시락을 뺏기지 않고 가져다 주었더라면 그리고 저 놈 바둑이도 무어나 반찬을 한 점 집어주고 요 놈 나비도 한 점 집어주고 했더라면 글쎄 오죽인 아들 좋아하며 맛있게 먹었으련 싶어 현서방은 다시금 미망이 생기고 마음이 언짢아집니다. 그래 잠깐 넋을 놓고 오두커니 앉았는데 순동이가 기니 아버지 아버지 부르면서 팔을 흔듭니다. 응? 왜? 저 제비가 어이구 참 현서방은 퍼뜩 생각이 나서 건넘방 추녀 끝에 제비집을 올려다봅니다. 첫 배를 깬 제비 새끼들이 거짓날 때가 되어 동지가에 붙어서는 푸르륵푸르륵 한참씩 나래치기를 익히곤 하던 참인데 그러다가 오늘 새벽에는 한놈이 그만 실수를 하여 토방으로 날아 떨어졌습니다. 현서방은 이거 큰일 났다고 황급히 쫓아가서 손으로 덥쑥 쥐어다가 도로 둥지에 올려놓아 주었습니다. 했더니 어미가 모이를 물고 날아오더니만 한사코 그놈을 주둥이로 떡온 질러 둥지 밖으로 떨어뜨려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다고 다시 집어서 올려놓아 주었으나 그 다음에도 또 밀어 떨어뜨리고 올려놓아 주면 밀어 떨어뜨리고 몇 번을 그 승강일 했는지 모릅니다. 제비란 짐승은 둥지에서 사람의 손 냄새가 나면 그 둥지엔 두 번 다시 깃들지 않고 새끼의 몸에서도 사람의 냄새가 나면 밀어내버리고 기르지 않는 야릇한 습성이 있음을 현서방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 어찌했니? 현서방은 행여나 하고 둥지의 새끼를 세면서 묻습니다. 또 떨어뜨렸다우? 또? 그래서? 솜으로 둥지를 해서 방에다 뒀어. 잘했어, 잘했다. 그래서? 밥알을 주니까 안 먹겠지? 안 먹는다? 그럼 거 배가 고파 어떡하나? 현서방은 휘휘 둘러보다가 없으니까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한참 만에야 파리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나옵니다. 그새 순동이는 손뭉치에 싼 채 제비 새끼를 안고 나와 부녀가 협력을 하여 억지로 입을 벌리고 파리를 넣어주니까 영 배가 고팠던지 얼떨떨했던지 그대로 삼키기는 삼킵니다. 현서방은 현서방은 그놈의 그만 재미가 나서 이내 학교에 다시 가봐야 할 것도 있고 파리를 사냥해다가 먹이고 먹이고 하기에 잠착하여 한참 깨가 쏟아집니다. 그러자 마침 어미가 한 놈 날아왔다가 제 새끼가 사람의 손에 잡혀있는 것을 보고 성화가 나서 지저거리면서 허둥대는 게 바로 여간이 아닙니다. 아이고 인저 니가 샘이 나나 보구나 자, 옅다. 그러니까 이다밀랑 그렇게 밀어 떨어뜨리고 하지 말어라잉? 현서방은 마치 사람한테 타이르듯 타이르면서 제비 새끼를 도로 제 둥지에다가 올려놓아줍니다. 그러나 왠걸 어미는 방금 또 한 마리 날아 들어온 놈과 자웅이어서 협력을 하여 얄밉살스럽게도 새끼 그놈을 죽여라고 떠밀어 내려뜨리는 것입니다. 아이고, 저 놈의 짐승이 현서방은 도무지 속을 알 수가 없고 또한 괘심도 했으나 그렇다고 어떻게 하는 수가 없어 애처롭고 일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사람이 재수가 없기로 된 날은 별스럽게 공교한 일이 다 생기는 법인가 봅니다. 어쩌자고 글쎄 첫 새벽에는 고놈 제비 새끼가 떨어져서는 인의 마음을 답답하고 걱정스럽게 해주는 것이며 또 본수도 없는 도시락과 정중은 무엇하러 생겨가지고 대뜸 길에서는 그 두 어린아이들로 인하여 마음 섭섭한 일을 당하게 하고 그러고는 또 먹던 턱짓기를 남을 주어 그렇지 않아도 성미가 까딸스러운 김순사네한테 욕을 먹게 하고 이웃 간의 좋은 의의까지 상하게 해주는 것이며 순동이한테는 얼마나 속으로 민망하고 애처로 왔으며 그래 남대문 밖까지 도시락을 사러 나갔었으니 그 수고는 또 어떠하며 그러나 거기까진 오히려 약과였습니다. 한 것이 그 도시락을 사가지고 돌아오다가 만난 것이 하필 윤보녀석이었으니 천하 뿌리치는 장수가 없고 그래 꼭 석잔 외에는 무가내기로 따라 들어가서 막 첫 잔을 드는 판인데 세상에 귀신이 씌워대기나 한 듯이 마침 그 앞으로 지나가던 마누라한테 그만 들키고 말았으니요 아마도 오늘은 현서방한테 동남방이라는 방위가 오기삼살방이었던가 봅니다. 현서방이 아까 그때 다시 학교까지 내려와서 월급봉투도 찾고 나머지 일도 대강 마치고 그러고 나서 부랴부랴 남대문 밖을 걸어나가 이 집 저 집 알아보다가 가까스로 도시락 해 파는 집을 찾아가서 겨우 하나를 사가지고 허덕지덕 다시 안동 육거리까지 당도하기는 일곱 시가 훨씬 지나섭니다. 온유월 긴긴 해라니 아직 날이 저물진 않았지만 아침 일곱 시에 조반을 먹고 오정이 지나서 납작한 생철 도시락에 일인밥에 명색 점심이라고 먹었고 그러고는 여태 줄곧 서서만 돌아다녔으니 시장인들 오죽했겠다고요. 일찍이는 다 술잔이나 하던 솜씨겠다. 금주는 당했어도 여지껏 패주는 안 했겠다. 허출한 속에 그놈 찌르르 하고 넘어들어가는 한 잔이 왜 안이 생각 간절했겠습니까. 38호 전후까지도 현서방은 술을 꾀하고 다녔습니다. 하던 것을 안하 강씨 부인이 예수교에 입교를 하면서부터는 단연 남편으로 하여금 같이 하느님을 섬기는 교인이 되는 동시에 술과 담배를 절대로 끊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현서방으로 앉아서 그것을 당하기에는 제아무리 법령과 진배 없고 독재자의 명령이기로 써니 너무도 피압박자 즉 남편의 인간성과 능력을 고려치 않은 횡포로 거조이었습니다. 현서방이 보기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락 없이 삼청동 꼭대기에 당집에 가서 무당질을 하는 것과 꼭 같은 것만 같아 도무지 징그러워 못할 노릇이었습니다. 무당을 볼라치면 당 구석에다가 울긋불긋 포장을 치고 당각실을 위에 앉히고서 거기다 대고 절을 하고 빌고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하는 걸로 병이 났고 재수가 트이고 저생길을 닫고 한다는 것이고 예수교는 볼라치면 덜렁 큰 벽돌집 안에다가 열십자가 된 나무토막을 발가벗고 매달린 사람을 위에 놓고 꿇어 엎드리고 풍금치면서 창가를 하고 하는 걸로써 목적은 마찬가지로 병이 났고 재수가 트이고 천당기를 닫고 다만 한 가지 더한 것은 실컷 돌아다니면서 지은 죄를 용서를 받고 한다는 것이고 이 죄와 용서라는 것 한 가지만 하더라도 현 서방은 가만히 두고 보았더니 마누라 강씨 부인이 무슨 짓을 하느냐 하면 의뢰껏 죄를 짓고 나서 예배당으로 쫓아가서는 울며 불며 꿇어 엎드려서 하느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 테니 용서해 주시오 하고 죽도록 빌고 그러고 나서는 그러고 나서는 야 좋아라고 헤헤 웃고 돌아오고 또 담에 가서는 또 그러고 또 그러고 또 그러고 바둑이한테 화풀이로 뜨거운 물을 끼얹고도 예배당으로 쫓아가서는 울고 빌고 하고서 용서를 받고 순동이 덜어 이 오라 주리떼를 앵길련의 기집에 어디로 나가서 전차에나 칵 지어 죽으라고 욕을 하고 때려주고도 예배당으로 쫓아가서는 울고 빌고 하고 용서를 받고 그런데 그것이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죄를 짓고서 울고 빌어 용서를 받았거들랑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단 말이지 이건 바둑이만 하더라도 한 달이면 열 번은 두고 두들겨주고 그런 족족 울고 빌고 용서를 받고 순동이는 한 열댓 번 욕을 하고 때려주고서 역시 그런 족족 울고 빌고 용서를 받고 하니 필경 그것은 울고 빌면 얼마든지 용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도록 썩 편리하게 마련이 된 것 같이 현서방에게는 보이지 않을 수가 없던 것입니다 죄는 마음대로 그리고 몇 번이고 지어도 좋다 빌면 용서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 죄를 지으면 벼락을 때리시던 조선 하느님과는 달리 그이는 어떤 하느님인지 몰라도 퍽 인심이 후한 하느님인가 보다 만약 전용애 같은 놈만 예수만 믿으면서 백백교를 했더라면 죄다 용서를 받고 천당을 갈 뻔했겠다고 현서방은 언젠가 한 번은 보다 못해 마누라 강시부인더러 들이댄 적도 있었습니다 아무튼지 그리하여 현서방의 알량스런 지혜를 가지고는 그리고 마누라 강시부인과 그 한축의 부인네들의 신앙하는 법식 밖에는 보지를 못한 그로서는 도저히 종교와 미신이 구별이 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노릇이요 따라서 교를 믿는다는 것은 사물스런 짓을 좋아하는 여편내들이 당집으로 무당을 찾아가서 구슬함으로써 위앙과 장래의 행복을 꿈꾸는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도 또한 당연한 노릇일 것입니다 자연 무당 노름이 맨살에 버러지가 기어가는 것처럼 징그러운 그는 예수교도 징그러워 도무지 믿을 정이 들지를 않았을 밖에요 1년 넘게 커진 매일같이 집안에 풍파가 생기고 하던 나머지 필경 내외는 타협을 했습니다 즉 현서방은 죽여도 예수는 못 믿겠으니 그 대신 술과 담배만 끊기로 내력이 그려하여 현서방은 금주를 당했던 것이고 한 것이 그럭저럭 십여 년이 하마 넘었습니다 그 덕에 아무려나 시방은 모주꾼을 면했고 40원이 채 못되는 월급이지만 아들놈 순석은 상업학교까지 보내면서 내 식구의 그다지 살림이 옹색하진 않고 순동이를 위하여 2원짜리와 1원 50전짜리에서 두목시나 등 간이 보험도 잘 부어가고 이렇게 말하자면 팔자를 고치다시피 한 일을 가끔 생각할 때 처음 당할 죄는 다 참 싫고 야속스럽고 했어도 이게 모두 마누라의 억지 센 덕인가 하면 곰곰이 고마운 정이 속곤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금주는 당했어도 패주를 안 했던 만큼 마누라 강씨 부인이 주야장천 뒷공무니를 따라다니지 못하는 터이겠다 마침 오늘처럼 속은 출출하고 꼭 한 잔 생각이 간절한 참인데 예술 친구라도 무뚝 만나 석양배 한 잔을 하자고 끄는 마당에야 이를 능히 뿌리칠 힘은 지니질 못한 현서방이었습니다 안동 육거리를 거쳐 조금만 더 오르라면 왼손 편짝으로 별궁 담장을 끼고 올라가는 그 골목 많이도 들어가지 않고 대걸음면 전당국을 못 미쳐 바른 손 편짝으로 낡은 생철과 판장과 거적을 가지고 흉내만 내듯이 얽어놓은 그러나 비지와 막걸리가 맛이 천하일품으로 좋은 그 집 그 집을 제발 보지 않으려고 어쨌든지 현서방은 시방 고개를 남쪽으로 대고 잔뜩 외면을 하고서는 길바닥을 연신 끄는 발 뒤축과 도시락을 든 팔까지 제게 들이 놀리면서 횡하게 그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상 둘도 없이 정다운 거기를 천하 지긋지긋한 원수처럼 피해 달아나는 현서방의 마음은 바야흐로 어지러운 암투에 정의 정신이 아찔아찔합니다 그러자 벼랑간 그때입니다 어? 성님! 하면서 앞을 딱 가로막는 건 구척 장신의 키를 한참이나 치어올라다가 얼뚝얼뚝한 상판을 보지 않아도 벌써 그 모주에 잔뜩 찌들어 걸걸하니 녹이 쓴 윤보의 더럭 반가워하는 음성임을 얼른 알아낼 수 있습니다 현서방도 역시 이 다정한 의동생 윤보가 반가운 것은 물론입니다 아이고 윤보 어딜 가셨다가 이렇게 나는 또 그래 자넨 나야 뭐 두루 춘풍이죠 그래 어린 놈 섞은 댁래 다 밥 잘 죽이죠 참 아주머님 병원하신가요? 응 그죠 그리고 그 애가 아따 그 뭘 보지 순둥이 응 그년이야 뭐 제 팔잔지 아이고 그렇죠 아휴 그런데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윤보는 휘휘 둘러보더니 앞을 서서 다짜고짜로 문제의 그 골목을 향해 현서방의 팔을 잡아 끕니다 성님 일로 오슈 아이고 아이고 참나 성님 사정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모처럼 맞나 아이고 성님 이제 술 한잔 안 잡숨는 데서야 어디 인사유 더 끌지 않아도 더 뒷걸음을 칠기우는 현서방에게 영영 아주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둘이서 시원하게 데우지 않은 막걸리를 한 주발씩 집어들고 자 성님 두슈 아이고 어서 들게나 하면서 꼭 같이 입으로 가져다 대고는 벌컥벌컥 들이켜고 있을 바로 그때입니다 본시도 툭 솟아 상말로 심리 갈 길을 오리씩 내다봄직한 그러한 눈망울인데 그놈이 분노로 하여 한 번 더 벌컥 뒤집혔으니 얼마쯤이나 흉맹스러웠을 것은 좋게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현서방의 안아 강시부인이 한 목사님과 두 전도부인과의 사이에 묻혀 그 앞을 지나다가 잠깐 4-5초 동안 발길을 멈추고 서서 방금 천하죄약의 마약을 마시고 있는 남편 현서방을 노리는 그 눈입니다 눈뿐이 아니라 시집가는 새색시의 이불만큼은 두꺼운 위아래 입술은 신내린 대가까지 같이 푸르르 떨리고 사지와 온몸도 다 떨립니다 만약 강시부인이 시방 존경하는 한 목사님과 두 전도부인과 모시고 가는 길이 아니고서 단독으로 지나는 길이었다면 1초의 유여도 없이 즉석에서 크게 한바탕 활용도가 벌어졌을 것은 물론입니다 그러한 만큼 강시부인은 실로 초인의 인내력으로 그 무서운 분노를 억제하면서 이내의 도로 일행을 따라 조용히 발길을 옮겨 놓습니다 현서방 내 집입니다 8시가 거진되어 와도 아직 화난이 박습니다 마루쩐으로 순동이가 오독하니 앉았고 바둑이는 마당에 가서 순동이를 올려다보고 마주 옥고만이 앉아 있습니다 둘이 다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까맣게 순동이는 아버지를 기다립니다 어머니가 나갔다가 늦으면 언제든지 아버지가 밥을 지으시는데 오늘은 아버지마저 이렇게 늦으니 차차로 마음이 슬픕니다 도시락을 사다 주시마 하더니 그건 새로해 늦게 오시기까지 하니 더욱이나 노엽습니다 게다가 오빠가 옆에 벌떡 누워설랑 자꾸만 욕을 애싸서 마구 약이 오릅니다 이 년아 일곱 살이나 먹은 년이 밥 하나도 못해? 오빠는 좀 어겠지? 남자는 밥 안 주는 법이야 피! 껄렁한 남자! 뭐가 껄렁해? 불끈 일어나 앉으면서 순동에게로 대고 눈을 불하리는데 세상에 모자간의 모습이 담기도 예사지만 어쩌면 그렇게도 강시부인의 얼굴을 가져다 그대로 본을 떠놓았겠습니까? 툭 붉어진 두 눈방울에 좁디좁은 이마에 주먹 같은 코에 한 근씩은 실이 됨직한 입술에 그런 모습인데 나이는 열여덟이라 여드름이 더덕더덕 그렇지만 상업학교 교복의 기세는 두 이자가 붙었습니다 한 학년을 두 해씩 다녔다고 하는데 잘하면 중등 상업학교에서 상과대학까지 마칠 수가 있을 터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왜 여태 안 오는 거냐? 순석은 대단히 불평스럽게 드렁거리며 도로 벌떡 드러눕습니다 순동은 입을 삐죽 아버지 더러 밥 치라고? 그래, 웃대 남자는 밥 안 진다면서? 아버진 마귀여 왜 그래? 왜 그래? 왜 아버지가 마귀야? 예수 안 믿으니까 마귀지 뭐야 예수 안 믿으면 마귀인가 뭐? 내 인제 아버지한테 이를 거다 안 무섭다 때려주랄걸? 치, 아버지가 날 때려? 내가 기운이 어떻게 쉰대? 기운만 쉬면 제일인가 뭐? 내가 곤투 어떻게 잘하는데 그래? 아이고, 진짜 순석은 불끈 또 일어나 앉으며 벼랑간 딴 사람같이 아버지 월급 타왔디? 몰라 오늘이 월급날이겠다 그럼 곤투 글로브 하나 사달라야지 치, 내가 오빠가 아버지 더러 욕했다고 일러도? 아니야, 내가 거짓부렁으로 위정 그래봤소 그러니까 이러지 마 몰라, 몰라 아니야, 정말이요 우리 아버지 정말 착한 아버지야 갑자기 그때입니다 쿵쿵쿵 발자죽 소리가 급하더니 느닷없이 아이고, 아이고 외장을 치면서 지쳐둔 일각 대문을 왈그락 딱 이어서 아이고, 아이고, 나 죽는다 두 아이가 한꺼번에 놀라 순석은 후다닥 쫓아 나가고 순둥이는 와드라들 떨면서 마루 구석으로 기어들어가고 바둑이는 꼬리를 잔뜩 사리고서 마루 밑으로 들어가 숨고 나비는 안방 문턱 너머로 두 눈이 둥글해서 내다보고 섰고 동네가 온통 놀라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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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어 어머니, 어머니 어느 겨를에 다 그렇게 구비가 되었는지 순석에게 부축을 받아 비틀거리며 연방 외장을 치면서 마당으로 들어서는 강씨 부인은 머리 쪽은 거진거진 털어져 있고 매무시는 흘러 상당한 용적의 맨살이 드러났고 고무시는 한짝은 신고 한짝은 손에 들고 이렇습니다 아이고, 이 원수를, 이 웬수를 어떡한단 말이냐 이 웬수를 근자로 새로 이사를 해온 이웃이 있다면 영락없이 저 여편내가 시앗을 보고 시방 반실성을 했나 보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물론 뒤미쳐 곡절을 알고 나서는 자못 어처구니가 없다고 서로 얼굴을 쳐다보겠지만요 외장을 끊이지 않고 기온차게 계속이 되고 일변 순석은 마루 구석에 가 박혀 앉아서 떠는 순동을 불이 나도록 힐타합니다 순동아, 얼핏 가서 박부인, 최부인, 섭섭어머니 뭐 도시락 못해? 5월이라고는 하지만 정밤중은 싸늘하게 찹니다 도시락을 소중스럽게 옆에다 놓고 앉아 일각 대문에다 등을 기대고 품에는 바둑이를 담숙 안고 더불어 졸다가 깨었다가 하면서 현서방은 밤을 밝히고 있습니다 기왕 집을 들어가지 않을 바이면 학교에는 숙직실도 있고 하니 그리로 가서 잘 수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현서방은 나 혼자서만 편안히 잠을 자느니보다 이렇게 대문 밖에서 떨고 앉아 아버지를 기다리고 울다가는 지쳐 혼자 꼬부리고 누워 애초로이 잠이 들었을 순동이를 생각하면서 걱정으로 이 한밤을 세우는 편이 훨씬 더 마음은 편안합니다 요행, 바둑이가 냄새를 맡고 나와주어 품 안에 안고 같이 지내느니라 얼마나 마음 든든한지 모릅니다 달은 지구 없고 별만 새삼스럽게 하늘로 하나 가득 반짝입니다 땡, 땡 집에서 시계가 두시를 치는 소리입니다 시방이 춥고 그래서 현서방은 자꾸만 어깨를 웅숭크립니다 그러나 이제 두어 시간만 더 기다리면 날이 셀 테고 날이 세면 어떻게든지 가만히 순동이를 불러내어 이 도시락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좋아할 얼굴을 생각하면서 현서방은 빙글의 바둑이의 머리에다가 볼을 비빕니다 밤은 모두 괴개하고 하늘 속 별동이 하나 길게 흐릅니다 현서방은 어느새 또 꾸벅꾸벅 졸기 시작합니다 잘 들으셨나요?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